Q. 타벅스 Q. 타벅스 맛있죠? 여기 해봤네. 타벅스입니다. 네, 타벅스입니다. 타벅스입니다. 제가 사는데 안 가르치습니다. 네, 여기. 네. 승하이가 친구야? 네, 후회가 나는데. 후회가 나는데. 후회가 나는데. 떡볶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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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박. 네, 드셔도 되죠. 네, 드셔도 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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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안 썼어요. 제가 카드로만 사가지고. 식사하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드셔도 되세요. 어, 먹어. 잘 챙겨 먹어라. 오, 예. 날씨 tä 잘한다, 잘한다. . 고춧가루 3.0 6.0 3.0 6.0 3.0 3.0 4.0 5.0 6.0 7.0 7.0 7.0 8.0 9.0 first 2 3 4 9 2 3 4 내일까지 계속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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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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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사 렛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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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초구에 빠른 카운트에 승부하려고 했고 원진이 형 직구가 워낙 좋아서 연합으로 카운트를 잡고 직구로 승부하는 쪽으로 해봤는데 조금 여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Q. 투심이 있으신가요? 그 전에 소영준의 투수가 투심을 많이 던지니까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투심을 어떻게 치는지 해서 근데 이제 투수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원래 치는데로 쳐라 하고 제가 잘 칠 수 있는 코스 골라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신 거죠 Q. 투심을 어떻게 치는지 아예 Q. 투심을 어떻게 치는지 투심을 어떻게 치는지 아 조금 아쉬운데 조금은 채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채원인 것 같아요 Q. 투심을 어떻게 치는지 투심을 어떻게 치는지 투심을 어떻게 치는지 일단 생각보다 한국 공에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기는 경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또 비기게 돼서 조금 아쉽고요 다음 경기는 꼭 이길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실 텐데요 작년 안아프고 풀타임 뛰었고 올해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아프 Q. 투심을 어떻게 치는지 마찬가지로 처음에 부위작업을 한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